네, 이번 시간에는요. 프랑스어의 관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관사하면요. 여러분, 영어에 어와 더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말에서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관사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다면 그것은 아마 대부분 영어를 공부하다가 배운 관사일 텐데요. 영어에서 관사는 어와 더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런데 어는 언제 쓰고 더는 언제 씁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한 소년이 있는데 저 소년 이렇게 딱 찍어서 말할 때는 더 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 소년이긴 한데 누군진 모르겠는 일단 한 소년이 있다 쳐봐. 이렇게 불특정한 한 소년을 이야기할 땐 어 보이라고 하죠. 자,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표현은 더에 해당하는 더 보이에서 더에 해당하는 프랑스어의 관사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더하면 더 그냥 쓰면 되지 그걸 왜 배워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약간 불행한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자, 프랑스어에서는 성수를 중요시 하잖아요. 영어에서는 더 하나로 다 처리해버리고 끝내지만 프랑스어에서는 이 더를 세 가지로 세 가지로 나눠섰습니다. 남성일 때 더, 여성일 때 더, 복수일 때 더 이렇게 세 가지로 어? 왜 네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인가요? 왜 그럴까요? 복수일 때는 남성 복수, 여성 복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남성, 여성 복수 이렇게 세 가지의 더 를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선은 이 관사 세 가지를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입으로 한번 따라해볼게요. 르, 라, 레 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르, 라, 레. 르, 라, 레. 남성일 때 르, 여성일 때 라, 복수일 때 레. 이렇게 합니다. 자, 보시죠. 소년 하나가 있어요. 소년은 객송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르, 객송. 그래서 그 소년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졌네요. 르, 객송. 자, 소녀가 있어요. 소년은 피유라고 부르는데요. 라피유라고 합니다. 라피유. 어? 그러면은 르피유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충돌이 생기죠. 르는 남성인데 피유는 여성이니까 그런 표현은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보셔야겠어요. 자, 여기까지 비교해볼까요? 르, 객송. 라피유. 자, 뭔가 느낌이 오지 않나요? 애초에 소년을 외울 땐 르, 르, 객송이라고 외워놓고요. 소녀를 외울 땐 그냥 피유인데 앞에 라가 붙었다가 아니라 라피유라고 외워놓으세요. 르, 객송. 라피유. 애초에 이렇다라고 외워놓으면 관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수의 경우인데요. 자, 소년 둘이 있죠? 그러면 레, 객송 이렇게 합니다. 어, S는 붙었으나 어떻게? 마지막 자음은 발음하지 않는다. 그래서 렉, 약송 이렇게 하고요. 소녀들은 렉, 비유 이렇게 합니다. 어, S는 발음하지 않는다. 그래서 렉, 약송, 렉, 비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소년, 그 소녀, 그 소년들, 그 소녀들 이렇게 네 가지 표현에 관한 관사를 배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쯤에서 질문이 한 가지 생각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자, 물론 질문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질문이 생각이 나면 아주 좋죠. 자, 어떤 질문이냐? 자, 소년에는 를 쓰고 소녀에는 를 써준다고 했는데 온 세상에 소년, 소녀밖에 없는 건 아니죠. 다른 명사에도 분명히 이 더라는 관사를, 영어로 치면 더라는 관사를 써주고 싶은데 그럼 를 써야 돼요? 를 써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어에서는 여러분의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모든 명사의 성을 구분해 뒀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죠. 만약에 성을 구분해 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르와 라 중에 뭘 써야 될지 한참 고민했을 텐데 정말 다행히 프랑스어에서는 모든 명사를 이건 남성명사, 이건 여성명사 구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어, 이건 남성명사네 하고 앞에 를 붙여주면 되고요. 어, 이건 여성명사네 하고 를 붙여주면 되죠. 자, 한번 보시죠. 책 같은 경우는 남성명사입니다. 그래서 더 책 이렇게 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르 리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방, 빵, 가게 장터 이렇게 단어를 모아봤는데 죄다 남성명사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아래에 있는 것들 집, 매종 이런 거 여성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 그 집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라 그 집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 매종 이렇게 프랑스어로 말씀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다 대고 르메종 되냐? 르메종 하고 싶어요. 아, 이거 안 됩니다. 딱 결정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쯤에서 또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뭡니까? 모든 명사를 배울 때는 그냥 매종이라고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어떻게? 라매종 이렇게 외워놓으면 나중에 성수를 구분하느라 애쓸 필요가 없다. 이쯤에서 눈치 빠른 분들은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어? 이 명사 보고요.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할 수 있지 않아요? 아, 이건 뭔가 여성스러운 어떤 단어니까 이건 여성명사고요. 아, 이건 뭔가 남성스러운 어떤 터프한 어떤 명사니까 이건 남성명사고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별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별로 일치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사람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사람 백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명사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아니, 사람이 뭐 뭐가 있나요?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단어를 쓰고 싶으면 여성으로 라 백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잔, 꾀는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명사를 외울 때는 른지, 란지 확인해서 그것을 붙여서 처음부터 외우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아, 프랑스어가 어렵다고도 하는데 왜 어렵다고 하는구나 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이 살짝 어렵긴 합니다. 제가 뭐 프랑스어 너무 쉬워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여러분, 처음에 용기를 얻어서 싹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선의에 거짓말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쉬운 거는 제가 설명하기는 쉬워요. 뭐 남성명사는 르스고 여성명사는 낯설하게 설명하기 쉬운데 외울 때는 약간 외울 게 많다. 뭐 그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